박스에게 전쟁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자리 시내기 혼자있어요 안녕하세요 파티 좀 드세요 바로 유튜브 랑쯔 볼게요 옆에 우측에 우측에 유튜브 랑쯔 바로 걸렸다 가비가 걸렸네 유튜브 랑쯔 바로 랑쯔 모른죠 진리해주세요 랑쯔 모른다 랑쯔 모른다 랑쯔 진리 좀 해주세요 이거 침묵의 물약 흥지거든 태자리 랑쯔 12시로 얼마 안나왔어요 랑쯔 확인 찍었어 랑쯔 랑쯔 잘했고 랑쯔 볼게요 랑쯔 왔고 랑쯔 봐줘 랑쯔 봐줘 랑쯔 봐줘 랑쯔 볼게요 랑쯔 볼게요 랑쯔 봐줘 알트 바이비트 신일격 좌측으로 오세요 지금 지금 텔타 하신분들 랑쯔 좌측 오시면 랑쯔 있어요 랑쯔 랑쯔 스턴 랑쯔 찍는 중 석파 들어왔다 뒤에 뚫기 오케이 마을로 마을로 대기 마을로 12시방경으로 빠져 12시방경으로 빠져 빠져갖고 마을 같이 움직이자 할만해 흩어져계지 마시고 그냥 마을로 다 귀환하세요 지금 같이 갈게요 5 4 3 2 1 고 바로 6시방경으로 내려올게요 쭉 내려오세요 쭉 쭉 내려오세요 쭉 내려오세요 바이비트 찍을게요 바이비트 바이비트 보세요 바이비트 바이비트 속박 걸어주세요 바이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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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러 봐 바이비트 반피 히슬중 나이스 바이비트 한시로 따라가 한시로 한시로 따라가 육피아래 여기서 뚫기 뚫기 바로 문구 TY gender 어쨌든 당연히 легli 좌측 FALE 좌측 좌측 proceeding 좌측 쉬고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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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уб 왁 바이비트가 나보거든 유튜브 랑치 유튜브 랑치 자 바이비트 볼께 바이비트 바로 바이비트 바로 옆에 있다 바이비트 자 속박 바이비트 오는 중 나 공격고 바이비트 좀만 더 바이비트 텔 자리 쪽 바이비트 바이비트 버리고 바로 뒤에 랑치봐야 랑치 랑치봐야 랑치랑치 랑치 리버풀에도 받아주시면 커져 아 나 알트가 나보는데 피가 마루 전부 다 기하나게 랑치 똘끼 이런 캐릭 딜 생캐릭 위주로 그냥 찍어주시고 몸빵 생캐릭들은 그냥 좀 끌고다니더라도 딜 위주로 5 4 3 2 1 5 5 유튜브 랑치 볼께요 랑치 확인 랑치 확인 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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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텔 자리 spreadsheet 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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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자 지휘해줘 랑치 볼게요 텔자리 좌측이에요 텔자리 좌측 텔자리 좌측 자 랑치 확인 랑치 찍었고 자 랑치 보는 중 그대로 랑치 보는 중 9시 랑치 나 혼자 보고 있다 그래 속박 랑치고 똘끼 똘끼 똘끼도 피었어요 똘끼 딸피 자 길도 한 번 더 빨리 오세요 피타 자 가위비트 자 바위비트 가위비트 다 이겼어요 바위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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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중 6시쪽이에요 아래쪽 그럼 다 바위비트 12시에 강주리 볼게 강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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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자리쪽으로 자 강주리 강주리 강주리하면 유튜브를 랑치 볼거에요 바로 찍으세요 유튜브를 랑치 아래쪽에 6시 자 버리고 텔자리 텔자리 텔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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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의의격 한 번 볼게요 신의의격 찍어볼게요 같이 할 수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녹는다 녹는다 신의의격 녹아요 가둘 수 있으면 가둬죠 이거 길막중 자 버릴게요 뒤쪽 볼게요 뒤쪽 뒤쪽 볼게요 바위비트 볼게요 바위비트 바위비트 텔자리 우측 자 텔자리에서만 싸우세요 바위비트 바위비트 끝까지 바위비트 좀만 더 다 왔어요 자 바위비트하면 유튜브 똘끼 볼게요 유튜브 똘끼 유튜브 똘끼 바로바로 12시 버리고 아래쪽 볼게요 유튜브 똘끼 볼게요 버리고 자 텔자리쪽 강주리 볼게요 강주리 강주리 자 지휘해주세요 자 강주리 랑츠 좀 될 것 같아요 랑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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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랑츠 랑츠 봐줘 랑츠 롱츠 봐줘 랑츠 봐줘 자 텔자리쪽으로 볼게요 밑에 박이세요 아래쪽 자 텔자리에 바위비트 볼게요 바위비트 바위비트 바로 옆에 텔자리쪽으로 따로 싸워주면 텔자리 바위비트 좀만 더 바위비트 자 바위비트 다음에 유튜브 똘끼 볼거에요 바로 좌측 텔자리로 흩어 따로 치지 마세요 알트 자 유튜브 똘끼 끝까지 자 알트 볼게요 알트 뒤쪽에 알트 텔자리로 오세요 지금 텔자리 자 몸 한번 정리할게요 몸 정리하고 시내의 격 한 번 볼게요 시내의 격 가운데 가운데 찍어주세요 자 버리고 바위비트 볼게요 자 강주리 볼게요 강주리 강주리 텔자리 좌측 강주리 보세요 강주리 텔자리 우측 텔자리 근처에서 싸울거에요 자 좌측 볼 준비 좌측에 바위비트 있어요 바위비트 버리고 텔자리 몹정리 몹이 아파요 지금 자 몹정리 바위비트 찍어주세요 지금 바위비트 지금 바위비트 바위비트 끝까지 우측에 시내의 격 시내의 격 시내의 격 시내의 격 시내의 격 좀만 더 시내의 격 끝까지 텔자리만 사수할게요 저희 끝까지 정리 유튜브 랑쯡 볼게요 유튜브 랑쯡 유튜브 랑쯡 지휘해주세요 시스겨난 될수있으면 남겨놨다가 아 가춘돼 자 랑쯡 다운 텔자리 텔자리 몹정리 옆에 한 마리씩 텔자리만 볼게요 이거 시내의 격이 우리 딜 로봇목이니까 걔는 아예 안때려야돼 무시해야돼 아니아니야 이게 텔자리 지키고 있으면 사이즈 나올 수 있어 텔자리 야 지금 여기 오셔가꼬 CC기만 걸어주는거 정말 커요 자 지금 못하우잖아 저희 길도 없는 안오신분은 다 강퇴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자 빨리 오세요 빨리 추방당합니다 숙청시간 가져요 이 형님께서 CC 해주러 오신거에요? 못들어와 쫄았어 이정도면 쫀거야 상대방 쫀거야 아니 이거 0캐릭 없다니까요 CC기 때문에 어 대기혈 지금 대기혈 뚫리면 더 들어와 상대방도 들어왔어 아니 뭐 이거밖에 안되나요 저기? 에? 아니 뭐 이거밖에 안돼? 자 저희 길도면 빨리 오세요 진돗개 발령입니다 아니 여기서 끝이에요 이게? 신의의격 신의의격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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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확 보내세요 보내세요 신의의격 안 돼 안 돼 우리가 이겨 신의의격 스탄 스탄 속박 못 도망가게 도망 못 가 도망 못 가 했어요 정의상 이건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